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뉴스캐스터, 최근에 금융주 외국인 메시지도 들어오는데 현 시점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하락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데요. 그중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오면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 금융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사의 배당 및 주주환원 정책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배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지방 은행주들의 오름세가 돋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DGB 금융지주는 15%가 상승해 은행주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하나 금융지주와 JB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등도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주요 시중은행들은 분기배당을 실시했지만 지방은행은 연말 배당을 하는 곳이 많아 투자 수요가 이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락 방어 측면에서는 지방은행보다 대형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에 따르면 대형 3사는 미리 지급했던 배당이 많아 분산 효과가 있고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배당락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내나봤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예대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은행주 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당락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베스트 투자 연권에 따르면 경기 부진과 고금리 환경에 따른 부채 축소 압력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대출 성장률의 반등폭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순이자 마진의 하락 압력이 커져 내년 은행업 주가 흐름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주 4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융주가 매력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대형 은행주들의 4분기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우리 금융주의 4분기 실적 전망 보시면 이번에 이자 수익은 3조 9,88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배당 지급률에 영향을 주는 단기 순이익은 5,42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가 늘어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SK증권에서는 내년 경제 불황이 온다 해도 현재 밸류에이션인 PER 3배의 배당 수익률 8.6%라면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흐름도 10월부터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어제는 좀 강부합권에서 거래된 가운데 현재도 상승으로 올려 세우면서 0.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 전망 보시죠. 이자 수익은 4조 3,42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8,615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SK증권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대손 비용의 증가 속도도 완만하기 때문에 낮춰놓은 눈높이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은행 업종 내 선호 종목으로 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점을 짓고 이번 주에는 소폭 조정받고 있지만 최근 개인들이 물량을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가 잡히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보압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수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수영 뉴스캐스터 박수영 뉴스캐스터 박수영 뉴스캐스터